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의 유원상 교수입니다. 이번 주제는 마케팅 전략의 궁극적 목표입니다. 한 기업이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죠. 광고도 하고 브랜딩도 하고 신상품 출시도 하고 유통관리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는 한 기업의 모든 마케팅 활동들이 궁극적으로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면 뭘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마 수익의 추구, 이익의 추구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이거는 마케팅의 목표일 뿐만 아니라 기업의 다른 영역을 다 포함한 전반적인 기업의 궁극적인 목표죠. 그러면 이렇게 지속가능한 수익을 추구한다는 전반적인 기업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그 안에 존재하는 마케팅 전략이 갖는 마케팅 전략만의 궁극적인 목표가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마케팅 전략의 궁극적인 목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분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시작하죠. 현대자동차의 정의선 부회장께서는요. 2015년도에 전세계 현대자동차 딜러들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궁극적인 목표는 가장 큰 자동차 기업이 되는 것이 아니고 고객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객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가 되는 것이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